킹덤 레전드 워일화 두 명 봤어요? 진짜 기대 이상이더라 내가 천만큼 기대를 하고 봤는데 2천만큼의 만족도가 나한테 왔어 목의 활력수가 될 거 같아 그럼 무대에 한 곡 한 곡 만나볼까요? 한 곡 한 곡 만나볼까요? 대면식 백조 퍼포먼스의 포문 대면식 백조 퍼포먼스의 포문을 우리 막내 에이티즈가 열었잖아 아니 그 선배들이 다 지켜보는데 떨지도 않고 긴장한 기색도 없이 완벽하게 무대를 해내냐고 역시 에이티즈 감탄하면서 봤어 웨이브 자체가 해전 컨셉인데 이번 대면식 백조에서는 약간 블랙홀 같은 느낌이었어 맞아 뒤에 딱 그 검은 배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그 배를 타고 왔나 보다 웨이브라는 곡이 원곡에서는 하쿠나 마타타 신나게 부르잖아 근데 이번에는 하쿠나 마타타 약간 어둡게 편곡을 했더라고 그래서 누나가 블랙홀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 봤어 못 봤어 처음에 홍준이 피 흘리면서 일어나서 못 봤어 근데 무대 끝나고 비하인드 듣고 더 놀랐잖아 제대로 안 터져서 본인이 이렇게 내뿜은 거라며 근데 그 순식간에 그런 순발력 1분 30초 그리고 1분 30초쯤에 산이 딱 이렇게 멤버들 어깨 잡고 막 뒤로 도는데 산이 뒤집혔다 깜산이 뒤집혔어 공격을 거스르는 줄 알았어 딱 더 스트레인진 줄 알았어 딱 더 스트레인진 뭐야 이 또 왜 이래 마지막 엔딩에 산이의 멤버들 위에 올라가서 횃불 들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딱 홍준이가 가자 할 거 같았어 너무 적절해 적절하지 더 좋았던 거는 멤버들이 뱃머리를 몸으로 만들자 맞아 근데 그 각이 딱 진짜 뱃인 줄 알았어 딱 그 타이밍이 들리는 종호의 아주 깔끔한 고음 에이티즈 무대에서 또 좋았던 점이 AR 비중이 굉장히 낮았다는 건데 이러니까 멤버들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야 랜선을 통해서 봐도 더 현장감이 살아있는 거야 목소리에 열정이 더 느껴지더라고 그냥 노래를 야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야야 이렇게 파워가 느껴졌어 목소리에서 요약점이 들어갑니다 스피커를 뚫을 듯한 GO A GO A GO A 바다를 넘는 윤우 정화와 여상주의를 만드는 물결같은 멤버들 멈추고 싶은 순간이 와도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비투비 노래 비투비 노래 잘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이번 대면식 100초 무대도 정말 비투비가 비투비 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무대였어 100초라는 시간이 발라드를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잖아 그 감정을 쌓고 서사를 만드는 게 오래 걸리는 편이다 그치 그치 근데 100초 안에 비투비가 해내더라고 처음에 세 명이 화암을 했을 때 언니가 지금 척돼가지고 뒷구녁을 막 틀리는 데 화암을 만드는데 한 명 한 명의 애티튜드도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 은광이는 두 손으로 하고 민혁이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하고 창섭 봤어 주머니에 손 넣고 진짜 포스 장난 안 해 자꾸 이렇게 똑같아 첫번째 첫번째 카펠라 이후에 우리 푸니엘이 랩을 하면서 걸어오자 근데 반주 하나에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무대를 채울 수가 있는가 역시 경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1분 42초 1분 42초쯤에 창섭이가 노래를 불러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이 노래 듣고 나서 바로 원곡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버렸잖아 무대도 무대지만 이 예능 프로를 보고 비투비의 인성에 감탄했거든 무대도 무대지만 이 예능 프로를 보고 비투비의 인성에 감탄했거든 가장 선배라서 후배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 계속 농담 건네주고 말 걸어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무대를 마치고 우리 은광이가 홍중이로 눈을 마주친 거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바로 눈빛이 녹으면서 말을 또 건네더라고 유압 정리 들어갑니다 은광과 민혁의 천상의 할머니 Kissly 은광이의 저런다 성 EQ 창섭의 읍조림 사랑을 만나 사랑을 만나 마지막에 촤라라라 화음 첫 번째 노래 SF9 SF9 본인들의 강점을 너무 잘 살린 무대 팬들이 뿌듯할 만한 무대였고 특히 처음에 태양이를 중심으로 걸어 나오잖아 난 여기가 킹덤인가 이래의 런웨인가 헷갈렸어 그냥 국가이가 아니야 수트 국가에서 너무 멋있어 미스트리우핏 미스트리우핏 저 춤 진짜 멋있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 끝 컴퓨터로 보면서도 진짜 헉 했거든 이거 오프라인 공연이면 팬들 몇 명 앰블레스 실려갔지 지금 우리 뒤엔 때려 실려갈 거 같아 어우 춤 깜짝이야 미스트리우핏 49초에 휘연이가 한쪽 손으로 조언을 놓고 아래를 보고 있다가 슥 하고 시계 보는데 진짜 멋있어 중간에 천장캠 나와요 다이아몬드 보석 대형이 딱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고상굿 대형 고상굿 대형 그냥 국가의 그냥 또 추냈다 또 추냈다 또 추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음방 무대랑 또 킹덤 무대가 연출이 다르잖아 그니까 SF9이 앞으로 보여줄 킹덤 무대 연출이 너무 기대돼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번에 SF8이었다는 거 로운이 같이 무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다음 무대부터는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돼 여행정 힘들어 보석으로 맛을 보내는 인생 보석으로 맛을 보내는 인생 보석으로 맛을 보내는 인생 태양 태양이 카메라를 비틀고 이어지는 카메라 무빙이 무비앞으로 피 보석으로 맛을 보내는 인생 라이브는 너무나도 안정적이야 그리저리 헤매봐도 안정적 그리저리 헤매봐도 안정적 우리 스트레이트 이렇게 컨셉트럴하게 생각해 완전 단도 막 그 단도 씬에서 나는 메이플스토리를 보는 줄 알았어 이곳이 커닝시티구나 도적들 도적들 중간에 창빈이가 폭죽으로 쫙 이러고 아 맞아 그 옆에 있으면 아우 파이팅 아우 터뜨린 파이팅 하하하하하 폭풍이 어두워 벗어 너냐고 깔아봐라 그 두께는 살았다 근데 그거 진짜 사기야 너무 멋있어 아니 뭐 돈 다워줬어? 부인들이 챙겨왔어 하하하하 처음에 완전 나크다크한 분위기를 시작하면서 초록불빛 딱 나오는 순간 야생 늑대 느낌이 확 나는 거야 하하하하 진짜 아이디어가 기반한 팀인 거 같아 초록불빛도 그렇고 반도도 그렇고 폭죽도 그렇고 소품 활용이 너무 기가 막혀 근데 필릭스 목소리 무슨 일이야 얼굴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전 보이스냐고 산을 넘어 산을 넘어 이거 하란데 그 스산하고 음산한 그 기분이 느껴지는 거야 밤의 그 늑대 내가 왜 이 사운드를 잊고 살아나 바로 스트링 하러 갔잖아 굉장히 오랜만이다 무대의 절정에 등장하는 댄스브레이크 뚱뚱뚱뚱 뚱뚱 스트레 domain 조금좋르 아하하하 이거 봤어? 춤 너무 멋있지 않았어? 하하 아니 근데 2005 못 봤냐고 그럴 ಙnadigu 2초 5목도 못 봤어 집에서 인터넷 서핑하는 줄 양손 마우스 건너지야 키보드 치고 키보드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 리노의 속삭임 다 너무 간쫄다 다 너무 간쫄다 그렇게 춤을 격하게 춰 놓고도 안정적으로 노래하는 우리 승민이 뛰어든 건 나니까 오케이 노래 부르면서 화려하게 칼을 막 돌리는 아이야 아우 너무 좋아 뮤직비디오 여기까지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루투킹 더보이즈는 티를 내더라 루투킹 경험자라고 티를 내더라 아주 360도 무대 연출이 카메라 무빙까지 같이 기획했다 진짜 숙련자의 포스가 느껴지더라고 완전 처음에 황렬이가 돌이 높이 들어서 속삭였어 속삭였어 내가 거기 주현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었어 내가 앉을 건데? 루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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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우리 선우가 랩만 하면은 동료 가수들이 그렇게 감탄을 하더라고 떠 아 이거는 동종합계 사람이 들어도 잘하는 랩이구나 내가 랩알못이지만 잘하는 건 알 수 있었어 또다시 우리 드래그 들이닥치나온 돈의 시규 비결 이미 겪은 자대를 움직임 너 왜 그 얘기 안 해? 그 랩 할 때 뭔지 알지? 선우 가운데로 두 손이 나오는데 이 구도를 TV에서 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 360도 뿐만 아니라 원근감까지 제대로 살렸고 난 생각이 들었어 보통 무대를 볼 때는 프레임이 좁아서 아쉽거든? 나는 좁은 프레임에 감사했잖아 그 좁은 덕분에 이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야 감사한 프레임 깜풍 깜풍 간다풍? 피할 수 없는 내일이 우리의 정권으로 많은 게 데미 전장 속에 놓여있어 근데 위치아이스 가위 무대 내내 강하게 때려막다가 손끝에서 시작하는 부드러움 발렛 파트 피아노 한음 한음의 관절 꺾이는데 부드러움을 더 못 신는 거 알지? 슥 아 피아노 한음 1분 35초 쯤에 탑 쌓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뒤로 딱 떨어진단 말이야 어 뭐야 뭐야 어디에 들어가게 해야 되냐 갑자기 카메라가 딱 줌 아웃하면서 맞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퀵 나오더라고 난 그거 보면서 노트키톡 쳤잖아 손 떨어지는 거 눈 떨어지는 거 유압정 위에 들어간다 우리 더보이즈 무대에 영훈이 눈맞춤은 한 번 있어줘야지 우리 더보이즈 무대에 영훈이 눈맞춤은 한 번 있어줘야지 우리 더보이즈 무대에 영훈이 눈맞춤은 한 번 있어줘야지 첫 번째 장르 정리가 필름이 탄장면? 전장 캐물어 첫 번째 장르 마지막 엔딩 주현이 눈빛 첫 번째 장르 첫 번째 장르 이번 리듬타 무대는 아이콘의 데뷔 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 아이콘이 최근에 감성적인 곡들을 많이 냈잖아 감성콘 좋아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박려콘을 또 오랜만에 보니까 박려콘 좋아 이게 나오더라고 바비가 딱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막 거리를 쏜다고 스파이더 맨 스파이더 맨 스파이더 맨 스파이더 맨 스파이더 맨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때 미소가 그게 웬만큼 여유가 있지 않냐 스파이더 맨 우리 진한이가 메인보컬이잖아 초반에 센터에서 중심 잡아주는데 메인보컬이 춤까지 이렇게 잘 추는 일이 있냐 스파이더 맨 스파이더 맨 멋쟁이 신사를 섞어가지고 너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어 나 원래 이 곡이었나? 원곡 찾아봤어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 길을 길을 비켜라 인원수가 적은 팀의 장점이기도 한데 파트 분배가 너무 좋았어 한 명 한 명이 다 보이는 거야 내가 또 공표한 걸 좋아하잖아 이게 이번이 또 100초여가지고 아쉬울 법 했는데 그래도 고로보로 별거로 마지막 엔닌 직전에 막 춤추다가 갑자기 슉 갔더니 갑자기 물 묻잖아요 맞아 맞아 철랑캠어로 바뀌었는데 무슨 탑 쌓듯이 계속 영웅이 남아있는 것 같아 연합적인 드라마 연합적인 드라마 뒷발 찾으러 댄스 연합적인 드라마 공연기의 짠점 연합적인 드라마 다 같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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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연합적인 드라마 우리 윤영이 비행기 만들기 연합적인 드라마 연합적인 드라마 아직 킹덤 본 무대는 시작도 안 했거든 대면식 퍼포먼스부터 이렇게 설레게 만드는데 나 본 공연 못 볼 거 같아 심장 아프거든 난 봐야지 그럼 다음 킹덤 리뷰에서 만나요 구독 꼭 보여주시고요 저희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건강해주세요 áo아 활동 sú fresh 새 기러 유 유 유 유 유 유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